지금까지 Git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버전을 만들어서 각각의 버전들을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버전관리가 정말로 빛을 발휘하는 클라이막스는 이 버전관리를 원격 저장소에다가 위탁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협업할 때 버전관리는 빛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같은 파일을 수정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데의 버전관리 시스템이 개입을 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수정하는 내용들 사이에서 질서를 부여해서 어떤 경우는 버전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합쳐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파일이 소스코드의 내용이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신이 직접 이 충돌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버전관리 시스템이 합니다. 우리가 알아볼 것은 지금 GitHub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GitHub은 이 오픈소스에서 아주 유명한 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GitHub에다가 여러분들이 소스코드를 원격 저장소를 생성해놓고 Git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원격 저장소로 소스코드를 전송을 하면 그 소스코드가 GitHub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사라지거나 컴퓨터가 박살이 나도 GitHub에 소스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컴퓨터에서 GitHub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GitHub이 망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에 소스코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 없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GitHub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GitHub이라고 하는 서비스, 아주 흥미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일 먼저 GitHub 홈페이지를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이동을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Sign Up, Plans, Pricing and Sign Up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면 GitHub의 가격 정책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즉 공개된 소스 프로젝트,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의 경우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Create a free account라는 걸 클릭하시면 여러분, 회원가입을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Create an account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저장소라는 것은 버전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로컬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그 Git이라는 디렉토리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서 ls-al 하면 여기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있죠? 이게 이제 저장소인데요. 이 저장소는 여러분 자신의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로컬 저장소라고 하는 것이고 저것이 온라인에 있다면 그것은 리모트 저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리모트 저장소를 GitHub에다가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Create a new repo, 저거 레파지토리의 약자인데요. 저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레파지토리의 내용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오픈 튜토리어였으니까 이렇게 대시하고 자기네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egoing으로 적으면 되겠지만 이미 있기 때문에 egoing10이라고 저는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에는 이 프로젝트, 이 저장소의 설명을 적는 건데요. 요거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니까 저는 적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public을 하게 되면 이게 오픈소스인 거고요. private를 하게 되면 요거는 비공개 프로젝트가 되면서 과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nitialize the 레파지토리 with the readme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그냥 체크하시고 요 밑에 있는 요거는 무시하신 다음에 create a 레파지토리를 하시면 저장소가 온라인상에서 아주 쉽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작업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요 웹페이지로 업로드 돼서 이것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사항을, 프로젝트의 진행사항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컬 컴퓨터,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 작업해서 만들었던 이 버전을 이 깃허브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가장 머신으로 들어가고요. 이 터미널을 연 다음에 이 터미널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ssh-keygen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자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엔터를 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홈 디렉토리 밑에, egoing 디렉토리 밑에 .ssh라는 디렉토리에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인증 관련된 키가 이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 패스워드를 적어도 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패스워드를 적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 인증 키가 생성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 cd, cd는 change 디렉토리, 즉 디렉토리를 옮기는 거죠. 물결, 물결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슬래시 하고서 .ssh라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ssh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이동을 한 겁니다. 여기서 ls-al을 하면 id-rsa라는 파일과 id-rsa.pub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id-rsa라는 파일은 절대로 다른 데 유출돼서는 안 되는 비공개 키입니다. 그리고 id-rsa.pub는 우리가 지금 github으로 전송을 해서 github에 위탁을 해서 특별한 인증 과정 없이 바로바로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github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공개 키입니다. 이것은 공개 키고 이것은 비공개 키예요. 비공개 키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것이고 공개 키는 그것이 필요한 서비스에 등록해서 비공개 키와 공개 키를 비교해서 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id-rsa라는 파일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고 공개 키를 통해서 서비스에서는 지금 접근하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 키, 비공개 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것은 id-rsa.pub라고 하는 비공개 키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설명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아래와 같은 명령을 입력해서 이 명령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내용을 이제 카피할 겁니다. 이걸 카피해서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문자가 나오죠. 그럼 이 문자의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카피를 하세요. 여기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드래그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ithub으로 들어가서 github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연장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그 중에서 sshkey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add sshkey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타이틀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이 식별할 수 있는 지금의 서버를 식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vr-tual-box web-service-sys 이렇게 적고요. 여기 키에다가는 아까 우리가 카피했었던 그 키 있잖아요. 그 키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add key 버튼을 누르시면 이 키가 github에 저장이 됩니다. 패스워드를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을 이 서버로 업로드할 때 어떤 인증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저 비공개 키와 공개 키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다시 우분트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런 명령을 실행해 보세요. ssh-t git-github.com 엔터를 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등록했는지 안했는지가 결정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서는 yes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나 보죠. 자 여기 보시면 High Open Tutorials ORG You've Successfully Authentication 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Authentic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에 성공적으로 인증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뜻이죠. 인증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github.gith을 이용해서 원격 서버로 전송을 할 때 별다른 인증 과정이 없이 자동으로 인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github을 통해서 github의 저장소를 만드셨잖아요. 그 저장소를 생활코딩 홈페이지로 전송을 해서 댓글로 달아주셔서 여러분이 저장소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저한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소를 찾는 방법은 방금 OpenTutorials ORG라고 하는 이 자신의 계정을 클릭하면 이쪽에 Repository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거기에 방금 생성한 여러분의 저장소가 있을 겁니다. 이 저장소 링크를 클릭하면 그러면 이런 URL이 만들어지겠죠. URL을 카피해서 우리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이 댓글로 자신이 저장소를 생성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링크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는 GitHub을 이용해서 실제로 버전을 원격 저장소와 동기화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